안녕하십니까 오랜 진통으로 불안해 보이는 어미 난사는 대동물 수의사에게도 난관입니다 이야 공간 공간이 짱네 원래 이거 예정일이 언제예요? 새끼 날리 날이 20일이 어제 어제? 발을 차네 위험하네 공간이 좁아서 이 상황은 저도 처음이라 무척 떨렸는데요 들어오세요 만져져요? 네 아직 막에 좀 쌓여있고 양손은 터졌는데 이렇게 달을 발이구나 이게 발 보이진 않는데 손끝으로는 느껴집니다 송아지가 커서 어미의 힘만으로는 세상 밖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 위치가 애매해 더 길어오세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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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더 뺄까요? 조금만 더 어미가 배가 이렇게 실룩실룩 할 때마다 한 번씩만 당겨주시면 돼요 네 100 당기고 기다렸다가 당기고 당기고 잘하고 있어요 당기고 네 됐어요 당기고 네 배반 이렇게 될 때 힘질 때니까 당기세요 당기고 계속 당기세요 이제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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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님 수건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축하한다 대단히 태어난걸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소의 임신기간은 약 9개월 이렇게 큰 송아지 이렇게 큰 송아지가 방금저까지 뱃속에 있었다는게 믿어지시나요? 황송아지고요 이제야 어르신도 마음이 놓이나 봅니다 어미는 새끼부터 챙기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되는 거겠죠? 네 전장님부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추운데 와가지고 고생했어 아이 그래도 드랍스틱 사례도 안 해서 그거 조용할 때 나 있을 때만 줘요 적절할 때 혼자 와서 하기 힘들었는데 뺄 때 뒤에서 이제 그거 맞춰 힘줄 때 조금씩 조금씩 빼줘야 되는데 저 혼자는 저는 이제 자리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서 도로에 질을 잘 해주셨나요? 혼자는 못하겠어요 해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넓은 공간이면 여기에 예전처럼 계류식으로 이렇게 옛날 막상 예 여기 저희 예전에 할아버지 댁 같아요 외할아버지 댁때 그랬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운 좋게 옛날 외양간을 만났는데 사람과 동물이 꽤나 가까워 보입니다 PD 생활 시작한 지 14년 차이고요 환경 생태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연태가 주로 야생 동물을 촬영했기 때문에 가축을 촬영할 기회가 없어서였어요 소를 누구보다 가끔 가까이에서 보는 직업 대동물 수의사의 실수는 곧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오기 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 수의학과 학생들과 똑같이 대동물 수의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똥은 우리가 임상 진료를 하는 근본 판단 재료입니다 이곳엔 젖소가 있는데요 젖소는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온순합니다 손을 원추형으로 만들어서 비비면서 들어갑니다 변이 나오면 등을 구부리죠 좀 더 제거를 좀 해보고 자 지금부터 각자 4명씩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들고 내가 간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오른손으로 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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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되지 대동물 수의사 예견 직장 검사 필수 관문 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니까 두렵네요 직장 내에 직장만큼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계속 똥이 밀려옵니다 똥의 쓰나미입니다 알겠다 이게 끝에 갈라진 데가 이제 알겠고 동그란 게 만져지네요 동그란 게 어떤 거? 난소? 아 그래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가짜예요? 가짜는 아니에요 맞아요 동그래요 이 정도 돼요 있어요? 오른쪽요? 네 맞아요 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안 들어가는데? 제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예? 잘했지 않아? 다른데도 재능이 있지 않을까요? 하하하하하 어떻게 해야 되나? 불이랑 여기 전까진 털이랑 옆보다 시끄러워 불이랑 이제 나누네요 38.4도입니다 38.4도입니다 2위에서 4위 4위를 다я 그렇게 2박 3일 실습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2박 3일 실습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뿔 제거 수술이 잡혔습니다. 얘를 어디다 묶어 놓을까요? 마취 주사 놓고 좀 지나면 주저앉습니다. 설마 저 시키지는 않겠죠? 해볼까요? 해요. 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시작. 확! 팍! 팍! 더 세게! 떼! 떼! 떼내! 교량기에 나와서 이렇게 세웁시다. 아무래도 경제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축으로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뿔 제거 수술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뿔이 있으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거랑 같아서 써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사에 새로운 소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애들이랑 벌써 서열 싸움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뿔이 있는 애들이 우사예요. 뿔로 이렇게 받아버려요. 같이 있는 애들한테 그렇게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뿔을 제거합니다. 몸만 힘들 줄 알았는데 마음은 더 무거운 직업이었네요. 동기분들 중에 대동물 간 사람이? 저희 동기는 저 혼자. 동기가 몇 분이신데? 40명 정도. 40명 중에 대동물 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네. 왜 대동물 수의사가 되셨어요? 아마 어렸을 때 영양이나 대동물 목장집 아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영양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소동물 수의사와는 다른 매력이 있죠. 다니면서 사시사철을 경험할 수가 있고. 적성이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는 밭을 다 갈 때구나. 조금 비닐을 씌우겠구나. 계절감이 집안 사정 다 알고 계시겠어요? 이 집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고. 이 집 소들은 참 극성맞지. 지금 거세 몇 마리 해야 돼요? 4, 5마리 되지 않을까요? 거세는 뭔가 긴장이 됩니다. 거세부터 난산, 구제역 백신 접종에 이르기까지 대동물 수의사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 중 거세는 대동물 수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암소보다 근육이 발달한 수소의 경우 부드러운 육지를 위해 거세합니다. 암소보다 근육이 발달한 수소의 경우 부드러운 육지를 위해 거세합니다. 수술은 1분 이내 끝납니다. 소가 갑자기 팍 나면 문이 확 열릴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Ten과 온도로 구멍을 이용하고. Then you might go. 아, Rom 간단히 Assad은 한 abge. 너무 느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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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하게. 차 한번 감아주세요. 네. 감아요. 너 좀 넓고. 이렇게 물고. 어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경제 동물이잖아요. 얘가 잘 커 나가서 농장에 도움을 주어서 어느 정도의 식육으로 생산이 되거나 아니면 송아지를 잘 생산하는 어미로 크거나 그거를 생명이랑 같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동물 수의사로 보내는 23번째 봄. 산업 동물의 생명을 다룬다는 건 여전히 풀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의 점심은 승대국밥. 뭐 드실까요? 여기 뭐가 맛있어요? 학교 다닐 때 평창 가서 실습도 하고. 평창 실습 선배님이시네. 건국대 나오셨나요? 제가 건국대 학생들이랑 같이 실습밥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42명이랑 같이 받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대동물을 할 친구 있냐고 하니까 한 명도 없던데요.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소동물 쪽으로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대동물 쪽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순댓국밥집에서 저만 다르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낸 지 좀 됐어요. 2019년부터 일루세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을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고기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를 위해 키워지는 그런 농장 동물들을 생명으로서 또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그 두 경계 사이에서 느끼는 또 감정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흥미로워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수의사님 네네네 아 지금 가세요? 어우 어떡해 현재 시각 밤 12시 반 옷도 옷 입고 지금 옷도 여기다 버렸고 옷도 여기다 버렸고 옷도 집을 자다 일어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밤에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그 힘들다는 응급실 당직을 매일 서는 셈 낯선 이들 방문에 더 긴장한 모습 경계심을 뚫고 다가갈 준비를 합니다. 아 얘가 소들이 다 예민해서 일단 붙잡아야 하는데요 저 팽팽한 긴장감 보이세요? 역시 우리 수의사님 그런데 이런 베테랑조차 소에게 차여서 갈비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는데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엄청 흥분했네 접근하지 말라는 듯 꼬리를 흔드는 어미 소 조심스레 팔을 대고 내가 다가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소가 수의사를 허락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양수 안 서졌고요 새끼가 좀 덜 돌았어요 새끼가 덜 돌아서 새끼가 어미 골반에 걸려있는 상태 더 지체되면 송아지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머리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머리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끈적한 양수를 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저도 뭐지 싶었어요 때리고 하는 건 자극 줘서 한 번씩 숨 쉬게끔 하는 겁니다. 나오면서 탯줄이 딱 끊기면 어느 정도 이제 산소가 부족하면 지 몸에서 스스로 하고 숨을 첫 숨을 쉬어야 되는데 처음 숨이 이제 자발 호흡이 되는가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수건으로 양수를 닦아주면 갓 태어난 송아지의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어미의 태막을 뚫고 이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어미가 원래 잘 챙겼나요 새끼 잘 챙겨서 첫 새끼 어미가 첫 새끼 잘 챙기냐고 이제는 새끼를 어미 품에 돌려줄 차례입니다 어차피 잘 못나가지고 우선 겁이 나니까 불렀어요 지가 나이가 이래봐도 한 80대 해가지고 소를 못 다뤄요 원장님이 잘 꺼내주시니까 됐지 뭐 어미랑 새끼랑 둘 다 살아도 너무 다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언저도 다 죽은 거 하나 살봐주겠어 사람들 좀 빠지고 나니까 바로 새끼 핥아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잘 키울 거 같아요 아유 멋있으셨습니다 아유 멋있으셨습니다 여기 올 땐 두근두근했는데 돌아가는 길은 뿌듯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entions 고맙습니다